오늘은 코드 연주에 사용되는 보이스리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리딩이란 코드와 코드의 각 성부를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코드 진행에 따른 사운드 및 테크닉의 다양한 효과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이어토닉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C 메이저 키의 다이어토닉 코드가 되겠습니다. 각 코드의 성질은 곡의 키를 파악하고 텐션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반드시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5번 줄을 근음으로 각 코드를 연주해보겠습니다. 입으로 따라하면서 함께 연습해보세요. 1도 메이저 세븐 2도 마이너 세븐 3도 마이너 세븐 4도 메이저 세븐 4도 메이저 세븐 4도 메이저 세븐 5도 세븐 6도 마이너 세븐 6도 마이너 세븐 6도 마이너 세븐 다이어토닉 코드와 텐션 다양한 보이스리딩을 연출하기 위해 연주자들은 각 코드에 따른 텐션 노트를 숙제하고 있어야 합니다. 각 코드의 커먼 톤을 이용한 탑노트 보이스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도 메이저 7 2도 마이너 세븐 나인 텐션 3도 마이너 세븐 4도 메이저 7 5도 세븐 13 텐션 6도 마이너 세븐 7도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 11 텐션 1도 메이저 7 다음 시간에는 보이스리딩을 이용한 가요 연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도 마이너 세븐 5도 마이너 세븐